국도 30호선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성주 선남명 구간 확장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다사 성주 확장사업이 지난 8월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 내년부터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구간은 9.5km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데 사업비 약 1,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도 30호선 하루 교통량은 약 4만 대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성저산단과 성주산단, 외관산단을 오가는 시간과 다사지역 출퇴근 혼잡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